후우! 감사합니다! 동아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여러분? 물 따뜻하게 입고 오늘 공연 중에 함께 즐겨봅시다! 그러면 저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휴대폴리얼입니다! 동아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QW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리더 초단이부터 한번 자기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QWAR의 리더 드럼을 맡고 있는 Q초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은 W마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은 W마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와 키보드를 맡고 있는 이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커를 맡고 있는 알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저희 너무너무 지금 너무 떨리고 설레요!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만큼 더 따뜻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저희 다음 곡도 들려드릴건데 다음 곡은 뭐죠? 젠다언니? 네! 저희가 이번에 데뷔로 나왔던 디스코드라는 노래인데요 디스코드라는 노래 여러분도 아시나요? 네! 그러면 같이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그럼 멤버들 준비됐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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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 데뷔 코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열기가 너무 뜨거워진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엄청 엄청 뜨겁습니다! 그쵸? 네! 호응님 어떠세요? 약간 추위를 날려버릴 것 같은 열기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손이 어렵다가 지금 손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시윤씨는 어때요? 저는 지금 추위가 없어서 지금 햄스터가 됐어요 여러분 아니 귀를 숨기고 있었다니 맞습니다 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다음 곡이 뭐였죠? 네! 저희 다음 곡은요 바로 성공개곡이었던 지금 가까이 오려면 무릎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손 한 번 들었습니다 호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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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호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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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동원의 여러분들도 준비됐나요? 아직 베이스가 추워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가짜의 노래 저는 특별히 베이스를 오염베이스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베이스가 이제 따뜻하다고 준비가 다 됐다고 하셨어. 네 그럼 저희 가짜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